지금 우리 해외에 계신 모모들도 또 이렇게 봐주시고 계신데 네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음 땡큐 아 그건 나갈 세트! 샤압이네요 시아야 나쁜 이모들이야 시아야 엄마야 제일 나쁜 이모 엄마야? 우리가 아빠 유전자만 가져갔네 왜 Y보자 영선 아니 아니 그게 X세대 여기 있잖아 응 나 언니 Y세대 또 나 영선이라서 아니라고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왜 Y인데 늘 사랑하고 참 참 응 응 응 응 참 와 양쪽에서 참 어여쁘다 무엇이라도 엄마 달게 이 사람은 그러네 아 나쁜 이모들 말 듣지마 언니지 그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야 언니지 아직까지 이모 이모 이모지 언니지 언니지 할머니고 야 영선언니 중절 야 아 나 엄마 도보겠지 도보겠지? 응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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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 중에 곡이 나오고 흔닫납니다 흔닫낫니다 아 언제 컴백하나요 아니 언제 컴백하냐 아니 언제 컴백하냐 컴백은 컴백은 근데 아직까지는 컴백에 대한 지금 정확한 그건 없어서 일단은 지금 저희의 화사영이 화사영이 솔로 남아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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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둘이 아 우리 둘만 했고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아 왜이래 아 시아 시아 점주인공 이쁘다 시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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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주 한잔 하셨어요 시아가 시아 해서 나중에 을 무뇌부터 국문백 스티 우선 첫번째 내가 목걸이를 선물해 줬어요. 저번에 목걸이를 선물해 줬는데 휘인이밖에 안 샀어. 그때 나 황당한 일 하나 하고 싶어요. 그때 목걸이 우리 선물해 줬잖아. 근데 그때 신발 자랑했잖아요 우리한테 슬리퍼 기억나요? 그러면서 이 슬리퍼 진짜 좋아. 그래서 그건 우리 왜 선물은 안 해줬어? 그러면서 말 안 하고. 아니 아니 그럼. 신발 누가 입었지? 언니 아까 파워인데 뭐였어? 안녕 시야야. 바로 웃잖아. 뭔 소리야.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우리가 6주년이니까 놓지 않게 한번 불러볼까요? 그래요.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너를 보며 함께 웃는 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너말로 더 잘하는 너말로 더 잘할 수 없지 않을게란 말 약속할게 나도 언제나 다 같이. I love you too. 네. 아주 완벽한 불일파함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. 만불. I love you too. Z 다음에 뭐예요? A죠. I love you too. I love you too. 내가 제일 잘 나가. 내가 제일 잘 나가. 내가 제일 잘 나가. 내가 가족끼리 가고 얼마나 지났어. I love you too. I love you too. I love you too. 티셔츠 준 거 알죠? 티셔츠 만들어준 거. 언니 나 그거 엄청 많이 입었어. 잠깐. 못 봤어요. 어? 잠깐만 기다려. 내가 반지 신건 어떻게 했는데? 다들 쌓인게 있지? 우리들의 신뢰. 뭐? 반지 만들고. 둘이 잠깐 얘기하고 있어. 나 싫어. 뭐라고? 내가 반지 만들고. 그거 있지? 어디 있어? 집에 있지. 그거. 내가 제일 잘 나가. 어우. 빠사. 분리 부끄러워. 내가 동작한? 진짜 단단한? 너는 왜 잘 나가. 내가 처음에 인사드러워. 라인에서post 바 discouraged? 난 이런 그런 형식으로. 똑같이 멤버들을 감지 않았어. 너는 항상 널 생각해. 내가 어떻게 대단한? 우리 방금 밴드에 있는 줄 알게. 내가 잘 casله. 내가 잘 입은 것 같아. 저렇게 좋아하네. 우리 방금 밴드에 있는 줄 알게. 우리가 다 했습니다. 우리가 방금 밴드에 있는 줄 알게. 아, 얼마나 힘들었다고. 우리 방금 밴드에 있는 줄 알게. 그러니까 목걸이 주겠다고 말했다고 목걸이 없어요 없다고 말했잖아 말 그대로 주라고 이미 망쳤다고 이미 개신 못했어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